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한 30분 전까지 총평을 라이브로 마치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해설 강의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지금 9시 반인데요. 아마도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센 목표는 일단 문법하고 그 다음에 칠정산 지문. 이 두 지문은 일단 오늘 찍으려고 합니다. 만약에 안 올라간다면 중간에 포기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문법은 여러분 일단 수고했다는 말 이런 거 다 총평해서 했으니까 그냥 바로 문제 설명할게요. 괜찮죠? 자 문법은 좀 공부를 했으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. 근데 공부가 좀 부족했거나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특히 14번 15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13, 14, 15가요. 공이 좀 알고 있으면 순식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.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한번 따져봅시다. 일단 1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잘 푼 것 같아서 정답률이 72%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꽤 높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요. 나머지 12번부터 15번까지를 같이 일단 문법 시간에 해설을 해볼게요. 일단 4페이지에 A를 보세요. A를 읽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. 자 봅시다.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.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히읗을 마름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. 현대 국어에서 히읗으로 끝난 단어 거의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들을 보면 살펴보면 돌 아 여기에 히읗이 붙어있군요. 그 다음에 나랏 현대 국어 나라라는 뜻인데 다 종성이 히읗으로 끝난다. 이 말이에요. 같이 히읗을 마름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.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었죠? 그 다음 문단 보세요.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마름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 히와 같이 연음 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자 보세요. 여기에다가 이가 딱 붙었어요. 그러면 연음 된다고. 연음. 그렇죠? 연음.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? 나라 히. 됐어요? 히읗이 넘어갔단 말이야. 이걸 보면 뭐니? 아 히읗으로 끝난 글자구나 체언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. 이 말이죠. 계속 읽어봅시다. 또한 히읗을 마름으로 가진 체언과 체언이 과,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히읗 뒤에 오는 기역과 디귿과 축약되어 크트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히읗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럼 봐. 나라에다가 과, 도 이걸 결합시키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? 나라, 과 이렇게 된다고. 이건 뭐니? 나라, 토 이렇게 된다고. 자 그러니까 보세요. 도가 지금 토로 바뀌었고 과가 화로 바뀌었으니까 아 앞에 히읗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. 됐어요? 자 계속 읽어봅시다. 하지만 어떤 체언이 히읗을 마름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 단독으로 쓰이면 히읗이 안 붙는다 이 말이에요.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히읗이 수련되지 않아서 히읗을 마름으로 가지지 않는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. 자 보세요. 시옷이 관형격 조사니까 이건 현대어로 무슨 뜻이에요? 이런 뜻이잖아요. 이럴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.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추리약이 일어난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의 마름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었다. 별 문제 없잖아요. 이걸 가지고 이해됐어요? 이걸 가지고 12번 문제를 푸는 겁니다. 자 보세요. 보기를 보면 학습문표 중세구과 자료를 통해 체언 한 알에 대해서 탐구한다. 자 한 알 자 그럼 이 놈도 실제로는 뭐니?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언이다 이 말이에요. 자 A를 보시면 한 알 히 그랬어요.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? 한 알에다가 이가 붙어서 히가 연음된 거죠. 네 그걸 알 수 있고 B는 한 알 그랬어요. 자 그럼 보세요. 이 쇼시 뭐야? 관형격 조사냐? 그렇죠? 그러니까 히읗이 탈락된 거죠. 없어진 거예요. 자 한을의 라고 괄호에도 나와 있네요. C를 보세요. C는 뭐니? 한 알 이건 그럼 뭐로? 단독으로 실현될. 단독으로 단독으로 실현될 때 D를 보세요. 한 알 토 자 그럼 보세요. 이건 형태수음성 하면 한 날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? 네 도사 도가 붙은 거죠. 한 알 토 그 다음에 이에 한 알 화 할 수 있죠? 한 알 화 라는 것은 이것도 뭐니? 하 날에다가 뭐가 붙었다? 과가 붙었다.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보세요. 이건 연음을 통해서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맞죠? 이건 연음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? 도와 과의 결합을 통해서 아 히읗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단독으로 실현되고 그렇죠? 이건 단독으로 실현되고 이건 뭐니?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히읗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. 딱 이것만 이해하면 선지 읽어냈는데 별로 문제 없잖아요. 1번 보세요. a에는 연음이 되어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어요. 자 봐. 연음이 되어서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다고.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생기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돼? 탈락하거나 축약되거나 첨가되거나 이러면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생기지. 다시 탈락하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 빠지지요. 축약이면 두 개가 붙어서 하나로 붙었으니까 음운의 개수가 또 하나 줄지. 첨가면 뭐니? 음운의 개수가 하나 더 생기지. 자 근데 봐. 여기 봐. 원래 하나 음운의 개수 해볼까? 히읗 아 니은 아래아 리을 히읗 전부 몇 개예요? 여섯 개죠? 여기에 이가 붙었잖아요. 이가. 자 그럼 봐. 음운의 개수 이때 동그라미는 음운이 아니라고요. 이때. 그죠? 그러니까 이 히읗이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실제로는 뭐니? 음운의 개수는 여전히 일곱 개 아니냐 이 말이야. 연음이 되면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없지만 뒤에서 뒤에서 봅시다. 하나의 토 자 히읗과 디귿이 뭐 됐어요? 축약됐잖아요? 그래서 티읗으로 됐으니까 이건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은 거죠. 자 그래서 1번 뒤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럼 1번 쓰고 넘어가세요. 됐어요? 시간도 없잖아요. 그죠? 확실하게 1번이 맞잖아. 그러면 1번 쓰고 넘어갑시다. 이제 니가 확실하자면 자 근데 불안해요 이러는데 불안함 확인해보면 되는데요. 지금 해설강의니까 확인해볼게요.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제 확실하게 1번이라면 어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기를 권합니다. 자 2번 선지 보세요. B에서는 B에서는 하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자 이게 다른 음운으로 교체된 게 아니라 자 하 날 에다가 시옷이 딱 붙어서 히읗이 뭐 된 거예요? 탈락된 거예요. 그죠? 네 교체된 게 아니라고요. 탈락된 거라고요. 왜냐하면 이게 뭐니?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하잖아. 그러니까 이건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란 말이에요. C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. 아 그렇죠. C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어요. 그렇지만 이건 이번 선지가 헷갈릴 수 있었겠네요. 교체가 아니에요. 히읗이 탈락된 거죠. 자 앞에서 보세요. 나와 있을 거예요. 자 밑에서 A 다시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관형격 조사 시옷과 결합하였을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아서 라는 거지 교체된 게 아니다고요.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아예 안 쓰인다 이 말이잖아. 맞죠? 그러니까 탈락됐다고 봐야죠.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B에서는 체언 마름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B에서는 체언 마름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없어요. 맞죠? 자 그래 틀렸고 D에서는 체언 마름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다. 그렇죠? 요건 알 수 있지만 요건 알 수 없어요. 됐어요? 자 그 다음에 B와 C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B와 C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 실현되지 아니 요것만 단독으로 쓰인 거고 이건 뭐니? 관형격 조사가 뒤에 붙은 거라니까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니죠. 5번 D와 E에서 D와 E에서 체언의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조사 토, 코가 결합했다가 아니라 현대 국어에 존재하는 도와 과가 히읗과 축약되어서 지금 토, 코가 된 거예요. 됐어요? 네.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글쎄요. 정확하게 읽었다면 그냥 1번 선지 답이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? 만약에 이걸 틀렸다면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해설 강의하는 거니까 1번을 잘 몰랐다면 아마 가능성은 이걸 하나의 의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죠? 혹시 그래서 틀렸다면 1번을 지웠다면 요건 뭐예요? 초성의 동그라미 요거 말이야 요건 의문이 아니에요. 보기 좋으라고 그냥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. 이거 의문으로 치지 않습니다.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래서 1번을 지웠다면 이건 알면 돼요. 그죠? 오히려 잘 됐죠. 이번 기회에 이걸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.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썼다면 아마도 뭐니? 이게 하 날 에서 시옷이 붙으면서 이게 탈락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죠. 그죠? 교체가 아니고 원래 시옷은 있었으니까 됐어요? 원래 시옷이 없다가 히읗이 시옷으로 바뀌었으면 이건 교체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 시옷이 붙는 상황에서 히읗이 지금 탈락된 거잖아. 그러니까 이건 교체가 아니라 탈락이라고 봐야 된다고요.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 문제에 틀릴 확률이 있었겠다. crois 벌칙은 탈락 5 5 7 6 6 6 6 7